여왕님, 무리가 준비되었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아우구스트 그라드를 침공하겠습니다. 캐리건, 네가 저지른 짓을 봐라. 수천 명이 죽었어. 너의 그 복습 때문에. 네가 저지른 일이야, 악트러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너야. 내가 엄청나고 끔찍한 일들을 저지른 건 사실이야. 하지만 너 같은 괴물로부터 인류를 지킬 수만 있다면 몇 번이라도 다시 하겠다. 마치 그 입을 무기처럼 쓰는군. 그 입이 널 구해줄 것 같아? 오우, 나한텐 다른 무리도 있다고. 난 그저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을 뿐이야, 캐리건. 전방에 있는 무리가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테라니, 싸이오닉 파괴장치를 가동했어. 분체의식을 오염시켜 우릴 터뜨려버리려는 거야. 파괴장 안에 들어간 적은 오래 못 버텨. 알았다. 모두 내 말 잘 들어라. 자취령이 금방 공격해올 거야. 싸이오닉 파괴장치를 건들지 못하게 하려는 속임수입니다. 맞아. 우린 그 속임수에 넘어간 척할 거야. 자가라, 네가 군단을 이끌고 중앙을 맡아라. 스튜코프, 당신은 자가라의 측면을 방어해. 그리고 테아카, 너의 시간이다. 그 장치는 싸이오닉 연결망을 이용한다. 하지만 나에겐 그런 연결망 없다. 그런 거 필요 없다. 바로 그거야. 부하들을 모아라. 네놈의 싸이오닉 파괴장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자, 맥스크. 네놈의 싸이오닉 파괴장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자, 맥스크. 군단이 산산조각 나겠어. 이 파괴장을 중지시켜야 해. 테아카, 이것이 싸이오닉 파괴장치의 중앙 제어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못 쓰게 만들자, 영원히. 싸이오닉 파괴장치는 동력 연계기를 사용해 영역을 확장한다. 이 연계기를 무력화하면 파괴장을 잠시 멈출 수 있어. 파괴장은 나를 위협하지 못한다. 내가 연계기를 박살내겠다. 직접. 파괴장이 사라지면 내가 군단을 이끌고 놈들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겠다. 이제 움직일 시간이다. 정수는 내가... 저거는... 정체가 뭐냐... 정수가... 깨란 기계가 저 위에 숨었다. 내가 파괴한다. 다... 정답! 여기에... 말도 안 돼... 다친다. 상처를 기효해야 한다. 다친다. 다친다. 정수가 나를 낳아서 내가 있다. 우리를 모으러 가야 한다. 돌아와서 다음 동력 연계진을 파괴하겠다. 파괴장이 작동을 멈췄다. 이제 전투를 준비해라. 싸이오닛 파괴장치가 다른 경로에서 동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곧 재가동될 것입니다. 상황을 계속 보고해줘, 이치야. 일단 자취력 놈들을 박살내버리겠어. 이번엔 뭐지? 광물이 모자랍니다. dang Attorney 네 원하는 ships meinem 타로범을 제공하는 커다란 difficult ! 목표 4개월에 전시했습니다. 저의 강한 이해를 정신히 퇴근할 수 있다면, 이 자리에 대한 정신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대한 결과를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대한 정신을 통해 어떻게 되어있는 건가? 연기들이 다행히 공격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의 정신을 통해 공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뭐지? 뭐지? 쓴맛을 낼 수 없는 상승에 복수는 나일 것이다 시간이 돼 이번엔 뭐지?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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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 비가 데이터 광우를 모자랍니다. 광우를 모자랍니다. 광우를 모자랍니다. 광우를 모자랍니다. Ariadora 탈oning 틀려 스위크 단체 이용되는 거의 worm 도움말에 도움말에 도움말! 급격한 에너지 증가가 감지되었습니다. 파괴자는 곧 제가 동뒤입니다. 경고는 전쟁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정복 말해. 난 군단이다. 캐리거, 오늘 이후로 너와 네 군단은 두 번 다시 인류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대아카, 파괴장이 재가동되어서 군단을 모두 불러들였다. 이제 너에게 달렸다. 내 무리는 준비됐다. 동력 연계기를 파괴하고 싶어한다. 정수 난다. 이 장치에선 불과 죽음의 냄새가 난다. 내 쪽으로 잡아당겨야겠다. 이 장치에선 불과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부가 모자라 가열됩니다. 일부레. 나는, 병과, 대포, 있다. 나는, 병과, 대포, 있다. 누구 있다? 정수가 하시는 곳은 내가, 인자. 너, 정수는 내가, 갖는다. 정수가 모자라. 나는, 다른 데. 하다. 저 행위기는 난다. 나. 하,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정수가 모자라 나를 변화 내 임무는 끝났다. 난 돌아간다 독소와 함께 공격자가 파괴하게 지켜냈을 있습니다. 이刀은 discover 랩으로 지켜냈습니다. 스텐킹의 역대의 소속을 잘 지목해본 곳을shaped. 도움말고, 도움말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목표 2, 도라인, 도라인, 도라인! , ... . 对 우리에게 관계가 나왔습니다. 맞이? 길어진 머지? 지금 군락지로 돌아간다! 나는 군단이다. 여왕이 듣고 있느라. 우리 뭐지? 이번에는 뭐지? 우리에게 나중에 바꿨습니다 군단이 모두를 이제 남은 동력 연계기는 하나 파괴해라 테란, 우리가 너희의 무기 또 부순다 동력 연계기 파괴한다 나의 분신들아, 너희들의 시간이다 저들의 정수를 수집해라 경고, 군단은 파괴잔을 견딜 수 없습니다 아군 경우를 투퇴해야 합니다 원시 자구 경력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입가 정신은 내가 안는 지지 얼마냐 아니 바닷가 오늘은 음악 을 너희들 드시고 가고싶으세요! 너너낸다! 내 임무는 끝났다! 넌 돌아간다! 싸이온이 파괴 장치의 동력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저 시스템이 파괴될 때까지 멈춰선 안 돼! 전 병력 공격하라! 군단을 위하여! 말해. 여왕이 듣고 있다. 동력 연기기 박해했다. 태안을 처치해라. 그들의 정수를 얻어라. 우리에게 나이기여. 이번엔 뭐지? 이 시간isban ToLM은 무려 semua 중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주변에 해는 아고 에어킬수자 창고를 컬렉사장은? 저 베트남에서 불필요시개, 저 베트남에서 열었습니다. 젠장에 있는 심을면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불필요시개가 되었는가? 아직도 저 베트남은 이제 다가가가죠. 아주 넓은 기능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어느라 알고 계시오. 이번엔 뭐지? 우리에게 나아주십시오. 우리를 저금한다. 대단하십시오. 나는 군단이다. 복수는 나의 것이다. 복수는 나의 것이다. 자막을 이끌어하는 것이다. 이 시각은 나의 것이다. 일렉한 척을 행사하는 것이다. 어? 이 시각은 나의 과정을 지켜야한다. 정리를 바로 이 시각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 시각이 다가야한다. 우리에게 한 개량 없다. 뭐지? 나는 수집한다. 천바리에 지어야 배수긴 가스가 모자랍니다. 그래도 여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집을 통해 배수다. 아무래도 배수다. 나의 조야 mask에 왔다. 알겠습니다. 돈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고, 도움말고! 지금 시작하는 장면은 이 차량이 더 좋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장면은 이 차량은 이 차량의 장면이 적용되었습니다. 안전한 장면은 이 차량이 적용되었습니다. 해냈어! 사이오닉 파괴장이 파괴됐다! 자가라, 그쪽 상황은? 지금 자취령을 황제 구역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맥스크, 이게 마지막 카드였나? 겨우 이 정도였어?